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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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제주도에서 공항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버스 도망을 낸다고 해서 왔는데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려주셨는데 이쪽 기차있어 있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화장품을 와려고 하는데요 화장품 양상으로 있었는데 근데 전화를 손님은 양지하셨는데 손님은 통화를 되지 않아야 돼 여기서 물 가면 어느 정도 걸려요 타냝 식사를 전화 pou소